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강주 강역시 신안동에 있는 상업용 주택매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 강역시 북구 신안동 태봉 어린이공원 부근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단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주택의 모든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주택의 대지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로서 어린이공원에 접해져 있는 대지가 되겠으며 10m 도로에 접해져 있는 일반 상업지역 대지가 되겠습니다. 즉은 보시는 공원은 태봉 어린이공원 전경이 되겠으며 전남 노인회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 사거리 부근 주택 부근 길거리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택의 위치와 전경으로서 파란 지붕 이태리식 지붕 주택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매매 주택의 계열원은 대지면적은 42평, 건물은 29평, 건축시검폐율 80% 이하, 용종률 1300% 이하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확대하여서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근접의 골목 주차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시내 중심권에 있는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리모델링용 주택으로 적합하겠고, 철거 후 신축 건물 또는 소형 도매 물건 창고, 소형 간해공업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원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 기회에 좋은 상업용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보다 나은 부동산을 엄선하여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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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